응? 안 피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간장하고 그니까 너가 친구하자고 했던 말이었어 내가 친구하자고 했던 말이었어 내가 친구하자고 했던 말이었어 내가 친구하자고 했거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난 안되겠더라고 어? 왜 안되 나는 그러면 보고싶었다 보고싶었어 로코킹이네 로코킹 서둠쳐버리네 그냥 나만 사랑하는 널 보고싶었나 우유와 세상에 그렇게 벌린게 어딨어 잘했다 강지아 잘했다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외쳐요 롱 커트